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관심이 참 많죠 초등학생부터 아재 여러분들까지 자 유튜브 과연 여러분은 유튜브 스타가 될 수 있을지 한번 타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재능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재미있는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꼭꼭 유튜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과연 유튜브 스타가 되실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선택지는 4개고요 한번 집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타 첫번째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유튜브 스타가 되실 수 있을까요 자 첫번째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유튜브 스타가 되실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마법사의 타로로 시작해서요 죽음의 타로로 끝나요 저는 여러분이 감이 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는 일단은 죽음의 타로로 결론이 나긴 하지만요 스타의 타로 그리고 완성의 타로가 같이 붙어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한번 폭발시킬 수 있는 기운이 있으신 여러분이에요 마법사의 타로로 시작되니까 재능도 있으시고요 여기 스타 완성이라는 타로는 여러분이 가진 타고난 탈런트라고 하죠 재능은 한순간에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으시고요 거기다 더불어 이렇게 광대로 당릉되는 좀 엉뚱하고 아이디어 넘치는 기질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유튜브 스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자 그게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자 칼이에요 칼 그리고 무너지는 탑입니다 이 얘기는요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러실 수 있으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른 일을 내서도 흥미가 있는 것만 파고들고 어느 정도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비교하고 그만두고 약간 그런 성향이 좀 많으세요 거기에 대한 조언을 이렇게 한가운데 키워드 타로 황제 카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천천히 천천히 가실 필요가 있으신 거고요 황제와 교황이도 천천히 가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한 발짝 한 발씩 한 발짝씩 가다 보면 이렇게 전차 전차로 상징되듯 한 발짝 한 발씩 가시다 보면 그 목적지에 여러분은 도달해 있으실 거예요 자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는 타로가 무너지는 탑 뒤에 바로 이어서 나와줍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해도요 여러분은 너무도 아이디어가 넘치기 때문에 걱정이 없으실 거예요 아이디어는 샘 쏟는다 그리고 그 재능을 한 번에 폭발시킬 수 있는 행운과 완성 힘은 있으신 분이신데 그런 기회 그런 능력은 있으신 분이신데 눈높이가 높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나의 결과물을 비교하면서 금방 풀이 죽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조언은 한가운데 교황 그리고 감정 그리고 냉정함 그리고 심판 이렇게 심판의 타로가 일찍 나오면서 그런 조언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요 어떻게 보다면 너무 흔들립니다 그냥 쭉 하셔도 될 일인데 여기 보시면 조화와 절제 균형의 타로 물이고 이 컵이고 이 안에는 물이 들어있다는 걸 상징하거든요 너무 많이 흔들려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지막에 죽음의 타로가 나오면서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태양의 타로도 있죠 아마 유튜브를 시작하신다면 굉장히 구독자수라든지 이런 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관심을 한 번에 끌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기 힘의 타로 있고 노인의 타로 있고 노인의 타로 금방 지친다는 걸 뜻하죠 근데 여기서 지친다는 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뭐 체력적으로 지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나와주면서요 이거는 이제 라이벌의 등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비교예요 비교 전혀 의미 없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왠지 내가 한 건 좀 잘 못했다 이상하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시는 여러분이에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마법사 재능으로 시작하지만 자 결론은 이렇게 죽음 아마 중간에 그만두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요런 한 번에 폭발시킨다는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되게 아깝습니다 요런 기운이 있는 거 요게 잘 만나면요 완전히 인생 역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타로예요 야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유튜브에 도전하신다 자 그러면 태양 금방 잘 될 거고요 금방 이슈 주목을 끌 겁니다 다만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금방 지치고 그냥 그만 보실 가능성이 큽니다 자 꾸준히 못하신다는 그런 조언의 말씀 타로가 하고 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꾸준히만 하시면 태양 재능 그리고 완성과 기회 폭발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거의 자 유튜브 스타 각인데요 첫 번째 선택지 아쉽다면 아마 오래 못하실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들과 쓸데없이 비교하면서 괜히 자신이 한 것에 대한 단점만 차단하는 여러분들 조금 아쉽죠 자 어땠거나 저쩌거나 자 저는 90점 이상이라고 점수 말씀드렸고요 꼭 꾸준히 유지하셔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이 꾸준히 유튜브 계속 하시면서 말 그대로 스타가 되실 수 있을지 자 세 장의 키워드 타로고요 잠시만요 자 행운이에요 행운 아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셔도 되세요 자 죽음입니다 죽음 악마 죽음 그리고요 예 연인의 타로가 이렇게 나와줬네요 자 이게 유튜브라면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가 아니라 연인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이 일과 맞다 이 일이 아마 유튜브라는 게 아마 평생 하실 직장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사랑이라는 걸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 백년해로를 상징하겠죠 자 역시 자 악마가 나와줬어요 중간에 포기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고요 자 행운의 타로 이건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잘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행운과 축복과 운빨이 따라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라는 직업이 여러분에게는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는 일이고요 제발제발 가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주세요 근데 끝까지 가실 것도 없는데 왜냐면 초반부터 잘 될 거니까요 태양과 행운 근데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냥 거꾸로 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처음부터 잘 된다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유튜브라는 건 여러분에게 평생 직장 행운과 완성 그리고 요거는요 돈도 됩니다 돈도 벌어다주고 태양 이로 인해서 정말 잘 풀리실 거예요 제가 90점 말씀드렸죠 결과가 죽음이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참고 끝까지 하신다면 전 100점 만점에 120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번째 선택지 였고요 폭파 폭파 자 두번째 두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유튜브 스타가 되실 수 있을지 자 진지하고 신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 두번째 선택지 과연 여러분은 유튜브 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무너지는 탑으로 시작하죠 자 하지만 한 가운데의 키워드 타로는요 이렇게 행운과 완성을 상징합니다 그 얘기는요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하면 정말 잘하실 거지만 행운과 완성이니까요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일이 바쁘실 거고요 이 유튜브에 뛰어들기에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아이디어는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조금 오바스러운 말씀을 던지는 걸 수도 있는데요 냉정함의 타로와 칼의 타로 칼의 타로는 결론입니다 그리고요 사자의 입을 벌리는 힘과 전차와 태양과 감정과 완성이요 자 그 얘기는요 냉정하게 칼을 휘둘러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자신의 걱정거리 시작하기에 앞서 무너지는 탑으로 상징되는 자 그 문제거리를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그런 걸 상징합니다 말 그대로 회사면 회사 학교면 학교 한번 접어야 된다는 얘기죠 때려채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무너지는 탑이 처음에 나아졌다는 얘기는요 자 투잡 투잡은 불가능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올인하셔야 되고요 시간을 그만큼 쏟아 부으셔야 된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제가 너무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 뛰어들어서 스타가 되고 싶으시다면 던져야 됩니다 회사 학교 병행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마법사의 타로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는 타로 그리고 심판의 타로 방패의 타로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잘 안 되실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는 있지만요 처음에 처음부터 초반부터 잘 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달로 상징되는 변화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아이디어는 아닐 거예요 다른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왜냐면요 자 어차피 여러분은 대단히 신중하신 분이에요 교황으로 상징되는 자 교황이 있고 광대 타로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시기까지 굉장히 심사숙고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아주 좋아요 시뮬레이션 온갖 온갖 상상과 이런 요소들을요 모두 분석하고 그리고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광대 자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산에 완성이에요 제가 변화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른 아이디어 그리고 어차피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번 컨텐츠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대박이 있을 겁니다 한 가운데 키워드 행운을 암시하기 때문에 노력한 결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힘 빠지고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실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 결과는 행운과 태양 확실합니다 처음에 시작이 어렵고 시작을 하고 나서도 아이디어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난관에 바로 만나게 돼서 그렇지 결과는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황제 그리고 스타의 스타의 타로 입니다 아이디어는 역시 좋으신 분이네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강하신 분이니까 모든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고민해서 광대 돌파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연인이 이렇게 나와줬네요 연인의 타로 사랑의 타로 비즈니스에서 이 사랑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평생 직장이라고 보셔도 돼요 행운의 타로 옆에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으니까 두 번째 선택지 역시 유튜브 여러분 꾸준히 하시기에 정말 좋은 일입니다 다만 다만 자 말씀드렸죠 이 마지막 세 번째 줄 결론을 상징하는 이 세 번째 줄 자 냉정함을 상징하는 타로와 칼의 타로 있습니다 투잡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적당히는 안 됩니다 자 무너지는 탑 어차피 시작이 그래서 힘든 거였어요 하나 던지셔야 됩니다 던지고 시작하시면 아 제가 요거 하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던지고 시작하시면 잘 되실 거예요 태양 있고 전차 있고 감정 있고 여러분은요 감정이 막 가슴이 막 쿵쾅쿵 떼요 이 아이디어를 막 펼쳐낼 생각이 그게 전차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 거고요 다만 아쉽다면 그런 거 한 두세 개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태양으로 상징되는 진짜 컨텐츠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것이요 여러분들을 행운으로 대박으로 이끌어 줄 그 컨텐츠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 힘의 타로 있고요 완성의 타로 있어요 요거 조금 어려운데요 투잡 없으니까요 던지시면 분명히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 제가 자꾸 던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언제 던져야 될까요 지금 던져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 던져야 될까요 자 회사 학교 던져야 되는데 자 가볼게요 세 장의 키워드 타로 입니다 제가 요거 요거 순서만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행운과 완성이죠 자 가볼게요 자 악마예요 악마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구요 노인이에요 노인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못하실 것 같아요 악마와 죽음이 있죠 노인의 타로 있고 당분간은 무조건 대기구요 뛰어들지 마십시오 어차피 지금 직장이나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브를 시작하시기에는 너무 매여있으세요 책임질 일도 많으시구요 하지만 이건 언제나 타로는 조언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가는거죠 어차피 모든 것을 이 참에 다 던지시겠다 그럼 던지세요 그리고 꾸준히 해보세요 자 태양이고 완성이고 행운이고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부담이 클 수 있어요 죽음과 악마와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공을 제가 넘겨야겠네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구요 조금 기다렸... 기다렸다가 해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거니까요 일단은 조금 기다리시는거 위험부담이 너무 큽니다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만 만약에 지금 하시겠다 가구하시고 뛰어드시는거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자 두번째 두번째 선택지 였구요 여러분이 유튜브 스타가 되는 그날까지 복타가 의원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세번째 세번째 선택지 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유튜브 스타가 되실 수 있을까요 자 신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 세번째 선택지구요 여러분은 유튜브 스타가 되실 수 있을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하시면 안되실분들이세요 유튜브는요 어... 그냥 여러분의 길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요 자 악마로 시작해서 자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시작하신다면 노력은 제가 높이 사고 싶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막 혼자서 찾아서 무언가 막 촬영을 하고 막 편집을 하고 그러신 여러분이시구요 그리고 행운의 타로도 있고 완성의 타로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잘되서 좀 따라하는 그런 성향이 많으신 분들이시구요 조금 답답하신 분들이에요 새로운 아이디어 뭔가 좀 신선하고 그런 쪽으로는 약간 거리가 멎을 수 있습니다 태양과 스타로 상징되고 냉정함으로 상징되는 여러분은 좀 따지는게 많아요 그리고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그냥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꼬치꼬치 쾌고 자신의 것으로 심판 재단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흐름에 맞춰서 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꾸 어렵게 일을 꼬고 꼬고 그런 성향이 아주 많으세요 노력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요 어차피 남들이 하니까 요즘 뜬다고 하니까 시도해보는 그런 경향이 아주 짙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개성 자신의 성격 스타일을 너무 고집하기 때문에 좀 요런 유튜브 요런 쪽하고는 맞지가 않다 고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오히려 여러분은 지금 하시던 일 있으시다면 그거 그냥 꾸준히 하시는 게 맞고요 조직생활이라든지 고런 쪽에 더 여러분의 적성에 맞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유튜브 좀 자유롭고 개성이 중시되고 약간 그런 쪽이잖아요 아무래도 아마 여러분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고 금방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결론의 한 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칼의 타르고요 전차의 타르 제가 여러분 노력하고 꾸준히 한 우물만 파는 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요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게 전부가 아니죠 감정과 마법사로 상징되는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쉽게 자기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여러분들이세요 광대의 타르 어수선하구요 좀 깔깔거리고 낄낄거리고 그런거를 아마 체질적으로 싫어하시는 예 죽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요쪽의 요쪽의 어떤 자유분방함과는 잘 맞지 않는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진지함도 좀 떨어지세요 예 노력하는 거는 제가 인정하겠지만 자 이렇게 죽음과 악마와 죽음으로 상징되듯 진지하게 아 이거 아니면 없다라고 임하시는 분들도 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과 스타로 상징되는 뭐 좋은 아이디어 예 기회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예 끝 처음과 끝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요런 그야말로 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실 거에요 자 크게 욕심내지 안아주시는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구요 그냥 지금 하시던 그 일 꾸준하게 유지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굳이 뭐 유튜브 요쪽으로 도전해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잠시 멈추시고 계획을 잘 짠 뒤에 예 실행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구요 아마 체질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 시간을 두시면은 요거는 내 스타일 아니구나 라고 금방 예 아실 수 있으실 거에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도 여러분은 요 질문 자체가 나는 유튜브 스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이니까요 자 그 질문에 맞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장의 키워드 타로 로요 자 어떻게 해야지 정말 유튜브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장의 키워드 타로 준비가 됐구요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제에요 자 그리고 연인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자 무너지는 탑이에요 제가요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은 유튜브 스타가 될 수 있는 길 자 길게 길게 보지 마시고 짧게 치고 빠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을 좀 쏟아 부어가지고 그리고 뭐 편집이라든지 자 그런 사람들 구하세요 그리고 같이 하십시오 같이 여러분 혼자 하시는거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구요 차라리 돈을 많이 쏟아 부어가지고요 사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확 치는 거에요 처음에 확 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치고 빠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구요 음 그리고 새로운 소식 예 그다지 큰 황금의 기운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보람을 주는 예 그런 일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쾌게 돈을 벌어 드린다 그건 아니세요 첫번째와 두번째 선택지는 예 황금의 기운도 있었거든요 근데 세번째 선택지는요 처음에 처음에 치고 빠져라 절대 길게 볼 일 아니다 그리고 황금의 기운은 좀 적을 수 있으니 그것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된다 투자대비 수익은 좀 적을 수 있다 야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예 요 세번째 선택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유튜브라는 거에 접근해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야 요거는 조금 악마와 죽음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자 세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마지막 마지막 네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유튜브 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진지하게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번째 네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유튜브 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스타를 따지기 전에요 여러분들 주변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안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자 다른 일도 마찬갑니다 마찬가지 마찬가지 자 여러분 주변에는요 안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많아요 자 행운과 완성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아이디어 좋고 출발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조화와 절제와 균형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런 악마와 죽음 무너지는 탓과 거꾸로 매달린 산에 이런 주변 사람들 때문에요 기가 살짝 죽어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번째와 두번째 선택지는요 바로 결과가 이어지면서 돈까지 벌 수 있었지만요 자 이 네번째 선택지는 돈은 아니에요 왜냐면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돈하고 바로 이어지지 않을 거고요 자 스타와도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일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완성과 태양 그리고 전차 감정 힘의 타로 이 가운데 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은 시작하시자마자 노력을 쏟아 부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꼭 남의 탓을 하는 건 아닌데요 살짝 늦게 올 수 있다 그 얘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악마와 죽음에 어차피 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말리는 사람이 있다면 자 심판 여러분이 잘라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말탄 기사가 여러분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좋은 기회가 야 이게 속당 뭐가 있죠 호박이 넘꿀째 굴러 들어오는데 그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오도 좋고 그리고 운이 좋아 여러분은 운빨이 좋습니다 능력에 출동하다 마법사의 타로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운빨이 좋은 거예요 자 운빨이 좋은 여러분 저는 좀 과감하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고요 왜냐면요 이렇게 연인의 타로 그리고 황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연인과 황제라면요 조력자들 조력자들 파트너 팀을 이뤄서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타이밍이니까 자 안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 요거 떨쳐버리시고요 어 영양가 있고 나랑 하면은 시너지가 좋을 것 같은 그런 분들과 공동으로 한번 진행해 보세요 물론 물론 사람을 가리는 거 예 고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티가 확 날 겁니다 아 저런 사람들은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을 그림자처럼 도와주고 성심성의껏 조언을 해주고 함께 해보자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해보신다면 좋은 기회가 열릴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튜브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처음에 요렇게 완성의 타로 나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요거 점수로 따지자면 저는 87, 8점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머지 부족한 거는 여러분이 능이 채워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태양의 타로 태양의 타로도 나와줬고요 걱정하실 게 없으세요 여기 무너지는 탑가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산에는요 역시 여러분이 시작을 하고 유튜브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에 조차도 태클을 거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응원을 좀 보내주면 좋을텐데 그리고 가까운 가까운 사람들일 거에요 부모 형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부정적인 시선들은 이렇게 칼로 잘라버려라 그리고 교황 덤덤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자신의 갈 길에 가라 그렇게 타로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자 이렇게 결론은 조화와 절제와 균형 자 이런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은 처음에 가졌던 의욕이 좀 꺾이고 자 노인이 될 거에요 좀 정체 아 이제 안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확 잘 되진 않을 거에요 그러니까 더 스스로를 의심하고 아 저 저 내가 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자 태양이 있고 전차가 있고 완성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다 끝나봐야 아는거죠 자 조력자와 함께 시작하면 좋은 그 일 마지막까지 가야되는 겁니다 초반에 뭐 좋아요 구독자 뭐 조회수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실망할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께 이 조언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안된다고 여러분은 발목잡는 이 사람들은요 고춧가루고 도움이 안됩니다 인생에 절대로 절대로 멀리하셔야 될 뿐이시구요 자 초반에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서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힘이 빠질 수 있는데요 제가 조언의 말씀 세 장의 키워드 타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행운의 타로니까 시작이 너무 좋아요 분명히 유튜브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으신 분들인데 주변에서 너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자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냉정함의 타로 나와줬구요 그리고 마법사의 타로 마법사의 타로가 여기 나와줬네요 자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상징하는 스타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냉정하게 조금만 버티세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주변에서 하더라도요 초반만 살짝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요 기회에요 기회 뜻하지 않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건데요 제가 볼 때는 함께 함께 일하자 아니면은 당신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외부에서 스카웃제이가 올 겁니다 이 스타의 타로 벌의 타로는요 비즈니스에서 그런 기운이 굉장히 크다는 걸 상징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이 운영하는 그 채널이 아니라 뭔가 스카웃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은 그 사람이 나타날 거고요 그런 쪽에서 풀리실 거예요 자 곱게 생각하는 곱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스카웃 함께 일하자 그리고 채널을 같이 하자 뭐 이런 제의가 있어서 의외로 쉽게 풀리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제부터 냉정해지시는 거겠죠 주변의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자신의 콘텐츠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 기르시는 거 그래서 처음에 조금 어려운 순간만 잘 넘어 가신다면 자 여러분의 유튜브 스타가 되실 수 있다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였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자 폭타 폭타